자, 경험이 왔습니다. 야, 이거 수천벽이건 야, 범인카드 안 돼. 스파 3천TV가 차량으로 지금 저희 집회하는 거 시비 걸고 있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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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 미리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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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배 미리 정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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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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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워로 뚫어주세요, 세워로. 파이팅! 고생했어요! 자, 우리 천천히 진행하면서 세워로 노래 부르면서 전진합니다.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잡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다같이 크게!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잡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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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d thankfully 미 restriction 선수하! 수사하라! 번부ствен 존 white 그리의 차단하라! 한 번에 순관리를 다시 다같이 경 textbooks 지금 죽기면 다시 공부장 미리 차단하라 검찰개혁 완수하라 수사기사권 분리하라 자 족불을 이어 다같이 전진합시다 세월호팔수기 다같이 크게 어두워 빅티에 이길 수 없다 한성발탄 거짓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을 잡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을 잡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재은수를 쳐다라 인사과 também 게자ína 퀀스 송게향 자 견도렀습니다 헤리우스 찢어진 intentions 정망이 kam 기절 sending 형 기소하러 우리랑 기소하러 장병빈이 주otros 자 오파 삼천TV가 차량으로 지금 저희 집회하는 거 시비 걸고 있어서 우리 민주시민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흥분하지 마시고요. 봉구장 미리 수사하라! 적대 미리 청산하라! 주가조작 기소하라! 주가조작 기소하라! 주가조작 기소하라! 자 여러분 이제 이 구간 지나서 각본이 끝난 데 마지막 이 그동안 저 종민들의 방해와 겨드린 집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집회를 막고 방해하려는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야비하고 저열한 그런 짓거리에 우리가 절대로 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서초동 법조사로운이 떠나가도록 저쪽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을 해오싼 우리 촛불이 크게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외칩니다. 윤석열을 수사하라! 김근희를 수사하라! 최은수를 수사하라! 본부장 미리 차단하라!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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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